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, n이 2 이상, 루트 3n제곱의 2분의 1제곱, 이 둘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이랬죠. 루트 3의 n제곱의 2분의 1은 3의 2분의 n제곱의 2분의 1제곱은 3의 4분의 n제곱이 되죠. 3의 n분의 100제곱이 되잖아요.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게 되죠.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, 그러면 n은 여기서 볼 때는 100의 약수이고, 그 다음 여기에서는 4의 배수가 되잖아요. 자, n이 100의 약수를 한번 찾아보세요. 100의 약수를 구하려면, 100은 일단 1 곱하기 100, 그 다음에 2 곱하기 50, 4 곱하기 25, 10 곱하기 10, 또 이렇게, 5 곱하기 20을 또 뺐다, 그죠. 자, 이렇게 되면은, 1, 2, 4, 5, 1, 2, 4, 5, 10, 20, 25, 50, 그 다음에 100이 되죠. 몇 개입니까? 3, 4, 5, 6, 7, 8, 9개. 10 같은 경우에는 2제곱 곱하기 5제곱이니까, 약수의 수가 3 곱하기 3 되어서, 그죠. 1 더하고 1 더하고, 9개. 9개 맞죠. 여기에서 이제 100의 약수를 다 구했고, 여기서 4의 배수, 4, 20, 100 이렇게 3개가 있네요. 모든 n의 합을 구해야 했죠. 4 더하기 20 더하기 100은 124가 됩니다.